자, 저희 재밌는 거 한번 해봅시다 둘 셋만 할게요 팀은 두 개로 나눠줍니다 양 팀에 지휘관을 한 명씩 두고 팀원을 둡니다 지휘관은 게임을 관전자로 참여합니다 다차 타고 반대다리로 바로 라스코 깨리묵 적팀의 위치, 우리팀의 위치 어디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모든 걸 알 수 있겠죠 앞에 밝히세요, 잡으세요 그리고 남은 팀원들은 지휘관이 말하는 브리핑과 오더를 따라서 게임을 하면서 적팀을 죽여서 이기면 되는 목표입니다 라이스 나무 뒤에 살아면 돼요, 이쪽 아래 쭉 가세요, 쭉 가세요 두 개 오고 있어요, 아래쪽으로 그런데 Epic은